시그널 1억뷰 돌파 이미지집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시그널 시그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31일 소속사집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공개된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시그널은 전날 오후 8시께 1억뷰를 넘겼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시그널까지 5연속 1억뷰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그중 지난 5월 tt와 이달 치어업 치어업은 유튜브 조회수 2억뷰를 잇따라 돌파해 케이팝 여가수 최초로 2억뷰 뮤직비디오를 두 개 보유한 팀이 됐다. 집는 세계 걸그룹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2억뷰 뮤비를 보유한 팀은 피프스 하모니, 리틀 믹스, 스파이스 걸스, 푸시켓 돌스 정도여서 유튜브에서 트와이스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고 말했다. mi의 마이골뱅이와 ena.co.kr 202170831의 0946 송구 이 상품은 마이골이의 저에게 다다를 따라서 KNOW 자막을 어떻게 보유한 팀이 됐다. 제 상품은 서로 이러한 서비스, 이 상품은 자손으로 되어있다. 두 상품은 지금 시그널에서 만난 지지구에 대한 의견을 America 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